생각하면 그때 막 감정이 생각이 나나봐요. 진짜 썸먹을 때 이게 확실히 서로 좋아한다는 확인이 없을 때 마음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서로 얘기를 낭독이 없어요. 그럴 때 여러분. 약속처럼 이렇게 한 번 감아보면 어땠을까? 약속으로. 그러면 안 되겠죠? 너무 적극적이서? 아우 아우 안 돼. 대구만 있으면 손 대구만 있어야지. 그래서 오늘은 주시는.